트토리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고음의 진실을 싹 정리를 해드렸는데 과연 얼만큼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트럼펫은 진실은 터득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몸으로 하려고 해서는 절대적으로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어? 지금 트럼펫? 저건 뭐지? 아 이게 플라스틱 트럼펫입니다. 근데 이 플라스틱 악기는 쇠의 울림보다 좀 적은 호흡을 요구하기 때문에 소리 내기가 용이합니다. 소리 그쵸? 소리 괜찮죠? 고음의 진실을 좀 널찍하니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이 트럼펫의 진실 고음과 저음 즉 한 옥타브를 가지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 고음의 진실에서 말한 트럼펫의 음의 높낮이 핵심은 뭐였죠? 진동수가 많으면 음이 높아진다. 그 진동수를 많게 하려면은 입술의 길이가 짧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면 트럼펫의 음의 높이를 올리려면은 어떻게? 입술의 길이를 짧게 한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여태껏 고음을 올리기 위해서 바람의 속도 그쵸? 호흡을 올려라. 혀의 이치를 올려라. 입술 구명을 좁혀라. 이게 다 한마디로 이렇게 압축된 겁니다. 그것을 제가 오늘은 쉽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 1번을 보면은 자 맨 밑에 구멍이 작죠? 고음. 조금 넓은 거 중음. 더 넓은 거 저음. 자 그러면 제 입술을 보겠습니다. 자 저음은 여기가 피스라고 봤을 때 이거 자체가 여기서부터 여기 길이가 되는 겁니다. 중음은 여기가 붙겠죠? 더. 붙으면서 어떻게 됐죠? 짧아졌죠? 중요한 것은 이 길이가 짧아져도 이 바람 나오는 구명이 막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고음에서는 더 짧아지겠죠? 음? 저음? 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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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아졌죠? 이 옆에는 붙는 겁니다. 이게 붙어서 이 길이가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딱 한 가지로 정의하세요. 어! 길이를 짧게 한다. 그것은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첫 번째 그림 1번 저음 중음 공 이게 피스 안에서 이렇게 짧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자 마우스 피스를 대시고 저음을 도는 여러 선생님께서 가장 편하게 소리 내고 있는 상태로 내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은 옥타브 3옥타브 도는 안 하겠습니다. 저음 도 중간 도하고 솔 우리 고음의 시작을 할 수 있는 솔 그 다음에 2옥타브 솔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도 그냥 도 편하게 도 입술 정 도 입술의 길을 쫓인다. 여기가 변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길이만 이렇게 쫓아지는 거예요. 구멍이 작아지니까 입술의 길이가 짧아지는 겁니다. 다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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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되시나요? 보고 자꾸 해보시고 내가 입술에서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소리의 변화는 없다. 이겁니다. 다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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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여태까지 연습한 것보다 훨씬 쉽게 지금 도는 쉬우니까 날 수가 있습니다. 솔로 가보겠습니다. 소울 탄환하게 도 도 고마워 요거 오우 조이는 거 보이셨죠? 다시 이게 이게 뭐냐 우리 선생님들 이 솔에서 솔 낼 때 우리가 어떻게 냈어요? 그냥 힘으로 그러니까 날 때가 있고 안 낼 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힘으로 누르면 다른 소리가 막 섞여서 내요. 그 즉 그 누르는 힘이 입술이 벌어질 땐 떨려서 높은 소리가 나겠지만 막힌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를 하시고 막히지 않게끔 힘을 줘야 돼요. 이 입술에 두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 두께도 여기에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살짝이죠. 살짝 이 길이도 살짝 0.00mm에요. 콱콱 움직여서 되는 게 아니라 아주 머리카락보다도 작은 변화입니다. 다시 도 여기서 호흡은 조금만 더 주면 됩니다. 솔 그래서 1번은 내가 피스의 움직임을 가져오지 않고 입술의 길이를 이만큼 해서 이렇게 짧게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저는 이제 이거하고 옆에 있는 2번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자 2번은 어떻게 되어 있죠? 즉 아래 입술의 변화만 가져온다고 보면 됩니다. 위에는 고정이고 아래 입술만 어 어 음 음 어떻게 되죠? 피스 가운데로 봤을 때 보이시나요? 이렇게 놓고 입술이 아래 입술이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여기가 이 기럭지가 원형으로 생겼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짧아지겠죠? 요 원리입니다. 요 짧은 길이 확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자 일단 입을 보시고 제가 도하고 위치를 살짝 솔를 내보겠습니다. 살짝 올려서 얘는 1번보다 호흡이 좀 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도하고 도 일단 요것만 내가 살짝 올린다. 어떻게 될까요? 살짝 올리면 도 여기서 이렇게 되겠죠? 도 응 도 도 1번하고 조금 다르죠? 요거를 충분히 연습을 하다보면 알게 됩니다. 다시 살짝 자 그러면 소울은 도 보다 조금 더 줘야 되죠? 됐어?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트럼펫터들의 연주를 들어보면 저음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고음은 이렇게 그것을 자세히 보면 모든 것이 입술 길이를 조정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나도 안해요. 그죠? 호흡을 높여라 혀의 위치를 높여라 혀의 위치를 높이면 입술이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호흡은 적당한 호흡만 있으면 돼요. 필요한 호흡 아시죠? 그래서 저음 편하게 고음을 했더니 입술을 살짝 길이를 짧게 해준다. 1번과 2번을 해보시고 이 영상을 엄청 많이 봐야 합니다. 1번 입술에 안부셔 위치를 변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구멍마 2번 아래 힘술이 조금씩 올라간다. 올라가는 보이자. 솔 우리 연습할 건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지만 맨날 고음 고음 하면서 이렇게 지금 진실을 말해주고 있는데 안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거는 30분 1시간 하면 아 하 하고 답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고음 모든 게 어떻게 할까 하는 이러한 근심 걱정이 다 사라져요. 그냥 입술 길이만 짧게 한다. 그것은 내가 조이든지 아래 입술이 따라 올라간다. 딱 두 가지만 생각하시고 거기에 호흡은 조금 멀리 보낸 데는 기분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번 2번 아래 입술 이거 자 그래서 이 연습이 잘 됐나 안됐나 재미난 연습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1번 도 도 시 도 입술을 딱 쪄 딱 푸는 겁니다. 짧죠 그 다음에 솔 이건 도 시 도 그 다음에 솔 솔 바샵 솔 솔 탁 짧게 이거는 지금 입술을 짧게 했다가 확 놓는 거죠. 훗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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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습 도 도 도 솔 솔 이거 진실을 알게 되면 원리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나의 노력과 실천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터득함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들면 내 자신이 강해지고 이 트럼펫이 더 즐거워 집니다. 터득함을 회원님들 지금까지 옥타브 도도 솔솔 고음의 진실을 얘기했습니다. 이 진실은 원리는 있지만 내가 깨닫지 못하면 그거는 추상적이 됩니다. 이 영상을 자꾸 보시고 우리 회원님들 걸로 만들어야 합니다. 트트홀은 여러분들 곁에 항상 있습니다. 우리 평생 회원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오시고 저랑 이 트럼펫과 인연으로 이 트트홀 트럼펫으로 솔로소기 네이법 카페 놀이터에서 항상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고음 아무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